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오늘은 장미 여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3,4년 정도 키웠어요 3,4년 정도 키웠는데 왜 이렇게 작냐고요? 겨울이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말라서 거의 죽을 똥 살똥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4월부터 9월 10월까지 이렇게 키워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또 햇빛이 없으니까 얘가 내가 또 죽어 갔다가 또 살리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막 풍성하게 그렇게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집이 1층에 해가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잘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키워도 해가 이렇게 한 5시간 이상 쨍쨍한 집이 아니고서야 장미 여부가 이렇게 됩니다 겨울에 장미 여부는 다육이에요 다육이 여기 잎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요 여기 얇지 않고 되게 두꺼워서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근데 물만 적당히 주고 해만 잘 보여주면요 막 요런 애가 금방 이렇게 돼요 이런 애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올해 식물등을 샀잖아요 식물등을 작년 11월에 샀어요 원래는 제가 매해 가을 겨울에는 식물을 좀 안 키우고 다 분양했다가 다시 봄 돼서 사고 왜냐면 이제 1층 이다 보니까 되게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해가 없어서 해가 없으니까 애들이 하나둘 죽어가니까 그냥 나눔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런데 올해는 식물등으로 진짜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식물등을 한번 사봤는데요 그 식물등 아래에서 이렇게 놓고 키우니까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입장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식물등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층에 살다 보니까 마사를 정말 많이 넣었어요 거의 뭐 70% 이상 마사를 놓고 이렇게 작은 분에 키우니까요 얘가 많이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자랐고요 이렇게 큰 분에 이제 원래 키우던 애는 점점 과습으로 죽어가지고 이렇게 3개 남았고요 여기 삽목으로 그냥 꽂아 놓은 애는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물을 많이 안 줬어요 이게 물을 많이 안 주니까 살긴 살았죠 근데 얘는 물을 이렇게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이렇게 누렇게 과습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은 요거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화분에 심어 주려고 해요 저도 놀라워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요 한번 사면 햇빛이 있는 집은 얘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더라구요 이렇게 점점 없어져도 어떻게든 얘가 살아남더라구요 저도 이제 한번 사서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자라면 잘라서 심어놔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 장미허브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가까이 사면 제가 진짜 분양해 드리고 싶네요 진짜 잘 커요 한번 사면 정말 계속 오래도록 장미향이 이렇게 잎을 만지면 너무너무 싱그럽고 향기로운 장미향이 나요 정말 사랑에 빠져요 거의 얘도 정말 오래전부터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이렇게 겹가지에서 이렇게 자꾸자꾸 나와요 나무처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자꾸 이제 제거해 주면서 키우시면 되구요 요게 좀 자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정도 아이를 이렇게 똑똑 끊어져요 요 끄는 아이 요거를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냥 알아서 살아요 진짜에요 그래서 번식도 너무 잘 되고 해만 있으면 해만 있으면 물만 좀 안주면 잘 키울 수 있는 초보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햇빛만 충분하다면요 햇빛이 없어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우리집은 그래도 정말 식물등을 산 덕분으로 정말 올해는 너무너무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제 물을 하도 안줘 가지고 뿌리 발달은 안했는데 얘 이렇게 삽목해 놓은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삽목해 놨는데 안주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뿌리도 없는데 뿌리 이렇게 하나 있는데 물을 워낙 안주다 보니까 근데 물을 안줘도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요기 있는 아이 한번 뽑아 볼게요 물을 화분이 커 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요 잘 못 사고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작은 화분에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튼실한 튼실하지는 않지만 아 여기 물렀네요 여기 물렀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대로 심어줄게요 지금은 뭐 번식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추위를 되게 잘 타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얘 죽거든요 지금 영상 한 10도는 돼야지 살아요 얘가 조금 많이 추우면요 금방 죽어요 월동이 안 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아이라서 번식 이런 것도 한 4월 5월 5월 그 정도 돼야 이제 잘라서 밖에서 뭐 번식하고 크기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살려만 두려고요 살려만 두는 부디 잘 살아만 있어 다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이거 예뻐 가지고 분갈이 해주고 싶어 얘는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하네요 거의 반 이상이 이 정도가 다 마사토로 제가 채워놨네요 흙은 이만큼 밖에 없어요 흙이 이제 많이 없고 마사토가 거의 이만큼 차 있다 보니까 여기가 웃자라지 않고 이쁘게 잘 자란 거 같아요 해가 없는 집에서는 정말 마사를 많이 섞어 가지고 이렇게 심어 주시면 웃자라지 않아요 요 화분에 좀 심어 줄까요 얘가 뭐 꽃이 피는 게 아니고 항상 요렇게 싱싱한 색깔이거든요 약간 핑크색에 요렇게 딱 들어가면은 대충 요렇게 딱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요 롱분에 심어 줄까 하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 분이 작아야 얘가 과습하면 또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작은 분에 이렇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 마사토를 깔아 줬고요 음 장미 향기가 이 허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요번에는 제가 요 정도만 그 굵은 마사를 깔아서 요 요만큼은 다육이 흙으로 한번 요 아이를 키워 보려고요 저번에는 반 정도로 굵은 마사 요 위에는 약간 상토 상토를 썼거든요 이 아이를 이 꼬지나 번식을 시킬 때는 상토에 그냥 꽂아 놓으면은 뿌리가 빨리 내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아까 보셨다시피 고무나무 이런 그런 큰 화분 있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관엽을 키우시면 그 큰 화분 관엽 화분에다 그냥 암부대나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너무 이제 잘 자라고 번식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봄부터 키우는 거는 또 밖에서 또 양분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과습 과습이 정말 얘는 과습 되면 죽거든요 죽지만 않으면 뭐 거의 마르고 뭐 못생겨줘도 사라는 있어요 정말 잘 안 죽어요 물만 좀 안 주면 물을 안 주면 정말 사라는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줘버리면은 정말 훅 가서 과습만 조심해서 키우시면은 그냥 두고두고 계속 그냥 그냥 내 친구처럼 평생 나의 친구 반려식물로 키울만 합니다 정말 햇빛만 좋으면 진짜 반려식물로 안 죽어요 얘가 잘 만약에 사무실 같은데 정말 빚이 없는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데 키우신다고 그러시면 식물등을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광택이 나면서 너무너무 잘 자라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장미어부 분갈이를 해봤고요 키우는 법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제가 잘 못 키우는데 장미어부는 안 죽이고 이렇게 잘 키우는 거 보면요 정말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식물인 거 같아요 장미어부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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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